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슬픈 이태원의 유래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태원은 한자로 이태원이라 씁니다. 이태원의 이름은 한자만 세 번 변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오얀나무 2를 써서 이태원, 임질해난 이후에 달을 잇자 이태원, 효종 이후에는 지금의 이태원으로 글자와 의미가 변합니다. 원래 이태원은 서울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원이었습니다. 서쪽의 홍재원, 동쪽의 보재원, 남쪽의 이태원, 인덕원은 서울 부근에 중요한 첫 번째 원이었습니다. 이태원은 지금 용산고등학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슬픈 이 땅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슬픈 역사 하면 역시나 조선시대의 양대 칠푼이 선조와 인조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질해란 때 고니시 유기나카 소소행장과 가토기요마사 가등청정 부대는 경쟁적으로 진격하여 가토기요마사 부대는 남대문으로, 유기나카 부대는 동대문으로 입성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처음 통과한 문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조선고족 1, 2호로 지정했습니다. 결국 이 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타버려 졸속복구한 남대문을 국보 1호라고 전세계에 자랑하는 나라 꼴이나 한술 더 떠서 궤변으로 그를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학자들을 보면 유유. 한양에 들어온 가등청정은 이태원에 주둔을 합니다. 주둔 중에 가등청정과 부대는 여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피난을 가버린 상황이라 그 대상은 피난을 가지 못한 여자와 이태원 황학골에 있는 운정사의 비군이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천주교신자이자 반전론자인 상인 출신의 소서행장과 불교신자이자 주전론자인 장수 출신의 가등청정은 일본에서부터 라이벌이었는데 오히려 불교신자인 가등청정은 여성들을 겁탈하고 운정사까지 불살라버립니다. 가등청정 이놈은 불국사도 불질러버린 놈입니다. 문제는 이 비군이들과 여인들의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절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군이들의 아이들과 외놈에게 겁탈당한 부녀자 등이 애를 낳고 길을 보육원을 지어 정착해 하였는데 당시 외병들의 피가 많이 섞인 곳이라 하여 이태원 다른 민족의 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임진왜란이 끝나자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온 조선여자와 외란 중에 성폭탱을 당한 여성과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합니다. 선조는 이에 이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포로나 귀화한 일본인들을 한 곳에 몰아서 일종의 이방인 공동체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곳이 이태원입니다. 출처, 임하필기, 동국여지비고 여기에 칠푼이 2호인 인조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병자호란에 끌려갔던 여인과 그 자식들까지 상당수가 결국은 이곳으로 흘러옵니다. 이후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은 지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곳을 배나무가 많은 곳이라 이름의 곳이라는 이름의 이태원이라고 한자를 고쳐 부르게 하여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태원은 우리 역사에서 오랜 기간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용산 일대는 군사관련 시설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군용지로 이용되면서 조선 주둔 일본군사령부가 이곳에 머문 이후 이태원은 군사지역으로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임하필은 진압하러 조선에 온 청나라 부대는 1882년에서 1984년 이태원에 주둔했고 이후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1910년에서 1945년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대식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광복 이후엔 미군이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태원 상권은 사실상 미군이 주도했습니다. 1957년 미군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되면서 기지총까지 생겨났습니다. 1970년대 미군기지에서 나온 물품들로 상권이 형성된 이태원은 이후 미군을 위한 유흥가로 거듭나 기지총과 미국식 클럽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태원 미군기지 중심으로 서빙고동 한남동 동부이천동 일대에 외국인 전용 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고급 외국인 주택단지까지 건설합니다. 그러자 1960년대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각국의 대사관이 이태원 지역에 대거 입주했고 그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고급 주택단지도 조성됐습니다. 이태원은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의 유입이 늘면서 현재는 판자집과 대저택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기지촌 단속으로 퇴폐업소가 사라지면서 격리단길과 더불어 한국 속의 외국으로 변화하는 이태원. 왠지 가까워지지 않는 이방인의 느낌이 드는 도심지 이태원. 그 바탕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글인데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었네요. 그리고 아픈 역사가 이태원에 있네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아픈 역사는 있지만 특히 이방인과 관련된 아픈 역사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있었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당한 가족분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아 참 젊은 청춘들이 진짜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비통한 마음을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픈 역사 소개하기도 조금 꺼려웠는데 그래도 이태원에 관한 내용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은 글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름 또 일리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이거 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글인데 읽어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 핸폰이나 하나같이 수거하여 소유자 신원 파악해야 한다. 때놈들이 할로윈이라고 어린애들 한 곳에 모아놓고 마취가스 앞쪽으로 뿌려대면 귀까지 다 우르르 쓰러진다. 얘들은 지금 윤석열 타도로서 시작했다. 박근혜를 내려놓을 정도로 선동선전하는 것이다. 하나씩 빵에 들어가니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1. 사망자 신원 확보 2. 핸드백 핸드폰 모두 확보 3. 박근혜 때에 200명만 투입했나 4. 때놈들의 이내 전순에 속지 말라 이렇게 짧은 글인데 나 진짜 이거 만약에 이랬다면 근데 이게 전혀 가능성 없는 게 아니니까 사람 많이 모은 곳에 이렇게 가스 있죠. 요즘에 그런 거 마취가스가 됐든 아니면 무슨 후춧가루 가스가 됐든 그 앞에 쭉 뿌리면 당황하잖아요.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악마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 또 주사파들이 윤석열 정부 쓰러트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정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이봉규 TV에 나온 최수용 선생 국정원에서 한 20년간 공작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첩보를 많이 다룬 분인데 그분이 의심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방송도 나갔는데 뭐냐면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 이런 폭동을 유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위장하게 경찰복을 입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찰복을 위장을 하고 갑자기 사람을 쿡 찔른다든지 그러면 경찰이 사람 찔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게끔 그렇게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스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사람 많은데 지하철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축제라든가 운동 경기장에 사람 많이 몰렸을 때 하면 이게 아수라장에 대해서 압사사고가 나거든요. 압사사고가 일어나게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이태원이 용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산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공격하기 위한 사고를 일부러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음모로는 아닌 우려도 있으니까 이걸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사고 현장 지금 방치가 뭐 살인사건 한 건만 나도 그 사고 주변에는 노란 테이프로 증거 훼손되지 못하게 접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사고 현장이 영 분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바리케트를 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채취할 거 무슨 가스 같은 게 어디 아스팔트 같은데 묻은 게 있는지 과학수사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수사를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막 그 이후에 아무나 들어가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사고 현장에 전부 철통 봉쇄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그다음에 거기 그 부근에 CCTV 그다음에 제보자들 핸드폰들 핸드폰을 막 찍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사고 현장을 저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하니까 참 답답한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저하게 거기 현장에서 뭐 단서 같은 거 있는지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요. 이런 게 혹시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스 뿌려서. 그럼 당황해서 와악 소리 지르고 몰려가면은 뒤에서 밀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 거기 수백 명 몰려다니는 길이니까 할로윈 때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는 사람 넘어지면 연달아 계속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스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또 다른 걸로 사고가 났는지 그건 모릅니다. 지금 아직 모르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교묘하게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북한은 무슨 짓이든지 벌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서 로비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박 비슷하게 약점 잡아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게 하는 포섭도 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태원이 어디입니까.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데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교롭게 용산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에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씌우고 그럴 장소가 또 이태원이 좋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할로윈이 열리니까 할로윈은 또 미국식 페스티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이태원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의심이 드니까요. 잘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1 2 1 2